야! 아픈 데도 없는데 아까 한 병원비를 왜 써? 나 퇴원할 거야. 아 이왕 입원하면 좀 더 있다가 내일 퇴원하라니까. 지금 한다고 퇴원. 내일 하라고 퇴원. 퇴원할 거야. 어휴 지분. 알았어. 나 퇴원수 가고 올테니까 기다려. 고다웅 저 고집은 아주. 선생님. 고다웅 환자 지금 퇴원해도 될까요? 네. 퇴원하셔도 좋습니다. 환자가 노산이고 임신 초기라 이번처럼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임신 초기. 조심. 임신이요? 모르셨어요? 사실입니까 임신? 네. 몇 개월입니까? 11주 됐습니다만. 11주. 그럼 그는? 뱃속의 애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? 전 아닌데요. 당연하죠.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축하드립니다. 대한동네 만세. 호다웅 만세. 주만복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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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요? 너도. 오빠 오빠. 호다웅. 의사선생님 만나 뵀는데. 너 내일 태어나래. 왜? 수지 하나, 수지야. 잠깐만 나가 있어줄래? 네. 왜? 나 뭐 어디 안 좋대? 나홍아. 너 이제 큰일 났다? 큰일? 너 임신이래. 임신? 왜? 우리 그날 진도 뺐잖아. 그날이라면. 말도 안 돼. 뭐야 어떡해. 어떡하긴.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내 마누라 되는거지 요 맨. 호호. 임신. 싫어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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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